어 누가 왔어? 아 진짜 오긴 온다 네 방송용 다음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 과연 누가 두고두고두고 아 반갑습니다 나와의 우정과 의리로 다져진 우리 신혜씨 정말 우정과 의리로 다져진 우리 신혜 아 진짜? 하나 둘 셋 잘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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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들 손님들이 다 이렇게 아 바쁜데 어떻게 왔어? 뭐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정과 의리로 다져진 우리 신혜 왕쌤 완전 혼자 이렇게 입었던 거 지금? 계속 자꾸 가려야만 계속 가려야만 이렇게 손이 무거워가지고 아 이거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혼자 방송하기 힘들 거 같아가지고 뭐야 이거? 야 이거 안 해봤고 잘 모르는데 야 나? 안 볼 수 있는 마이크? 어 어떻게 하는 거고 이거? 이거 여기 이건 뭐야? 이거는 폰이고 그렇지? 야 진짜 고맙다 용하야 근데 너 못 본 사이 되게 흥식해졌다 늙었네? 야 죄송한데 가야니까 멘트 하나 더 짧게 멘트까지? 어? 아니 가기 전에 멘트 좀 해야지 뭐 어디서? 이거 좀 해야지 자 여기서 자 잠시만요 정신지 앉아주세요 아 네 용하야 여배우인데 아 신혜야 니가 할래? 내가 질문할 테니까 니가 찍을래? 아니 진혜야 네 당신이 없네 아 우리 자마梯 circ보다 더 정신 없는 거 같아 용화에 숨겨져 있는 매력을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발견하시지 않을까 앨범도 대박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화이팅! 네 감사합니다! 진짜 고맙다 늦었네 진짜 고맙다 진짜 많이 빠졌다 왜 이렇게 해? 알았어 고마 조심스럽다 진짜 아 잠시만 야 신혜야 신혜야 선물 있어 지금 선물이 있어 왜 출연이야? 출연이 왜 출연이야? 출연이 형 진짜 신혜야 진짜 이건 주워 싶다 아 고마워 알았어 아 내 새끼야 안녕 네 고맙다 네 고마워 신혜야 야 문 앞까지 나중에 말하자 네 신혜야 고맙다 진짜 아 진짜 반갑다 진짜 반갑다 그래 조심해서 가 어 그냥 가는데 자 고마워 안녕 그래 아